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정치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 이런 부분들은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일면 톱 기사로 다뤘네요. 조선일보를 보시게 되면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 또 11월 25일 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재명 열혈 간격 2개의 판결. 이게 오늘 일면 톱 기사고,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재명 위정교사 1심 11월 25일 판결. 그리고 이제 열흘 뒤에 선거법 선고 이렇게 나오니까 대개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정교사. 이거는 아주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대표의 삶을 아주 잘 드러낸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위정교사 혐의인 거죠. 그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양반은 이렇게 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왔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아마 11월 25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검을 위변조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7개 사건, 11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검찰은 이제 위정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 여러분들 대충 다 알고 계시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12월 정인 김진성 씨에게 이제 위정교사한 내용입니다. 2002년도 검사사칭, 검사사칭의 주역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 당시에 그 반대편에 있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정언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제 죄를 만든 거죠. 죄를 만드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제 위정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위정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나라 가운데 안 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2002년 최철호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서 분당파크 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을 확전박은 바가 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검사를 사칭한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최철호 PD가 사칭하는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강하게 최철호 PD가 반발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하로 위정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검사 사칭도 하고 그다음에 김진성 씨한테 여러분들 위정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마 최철호 PD한테 여러분들 그걸 해가지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마 또 위정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사실이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외에 대장동 벽형동 성남FC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7건 가운데 지금 2건이 1심 선고가 11월 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유죄로 판정되면 근거 이상행이 나오거나 100만 원 이상행이 나오면 이제 2027년도 대통령 승무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대법원의 이른들 최종심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11월 25일 위정교사 여러분들 1심 판결 이재명 대표 열흘 간격 2개 판결 9월 30일 조선일보 이재명 대표가 2027년도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2027년도 대통령 선거 후보 결정 이전에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한 4시간 정도 시행이 된 한 16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권 후보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이게 80%입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17%인 거죠. 17%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면 설령 1심에서 후보 조건에 결격하는 그런 선거가 내려지더라도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심 이것이 2027년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17% 정도가 되는 겁니다. 17%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상식적인 그런 사법부의 상식을 믿는 것이고 17%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